어? 불가사리가 아닌데?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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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 뭐야 네 찌리박입니다 그동안 꽝쳤던거 일주일동안 각잡고 반성하고 또 야심차게 기어나와 있습니다 네 원래는 오늘 강릉쪽으로 한번 뛰어나가볼까 했는데 강원도쪽에 또 폭설이 오시는 바람에 어쩔수없이 제일 만만하고 저질스러운 우리 시방에 나와있습니다 네 세번째 도전이죠 암튼 오늘 뭔가 달라요 달라 예 왜냐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물때거든요 암튼 빨리 지랭이를 달아달아 밝은달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이 오늘 망댕이 새끼들 재산날이다 지금 날씨가 싸랑론이 내렸다가 안내렸다가 완전 저질인데요 아이 뭐하나 도와주는 놈이 없어 아이 싸랑론 또온다 또와 이거 비듬 아니에요? 아이 그나저나 던져놓은지 한시간이나 됐는데 아무런 소식도 없고 아 죽겄네 와 이거 잡았던 사람 엄청 신났었겠는데요 엄청 크네 꽤 묵직했겠는데 이런거라도 잡았으면 좋겠네 아이씨 비린내를 못 맡아본지 연 10년 과연 시방에는 물깨기가 사는 것인가 초라한 내 모습 불쌍해 죽겄네 나는 여기 왜 서있는고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지금 포인트를 옮겨서 던져놨는데요 예 거기가 거기고 고놈이 고놈인 것 같습니다 예 꼼짝도 안하네요 지금 시간이 12시 반이니까 딱 2시까지만 해보고 일찍 접도록 하겄습니다 아 오늘 날씨가 상당히 춥네요 어 뭐야 묵직한데? 사리사리 불가사리 불가사리 달려있는 것 같은데요 불가사리가 어디냐 아무거나 올라와라 쓰레기만 아니면 된다 꽤 큰 불가사리인 것 같습니다 어? 불가사리가 아닌데?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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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 뭐야 어 밑에 걸렸어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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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엄마야 엄마야 저게 뭐야 어 으악 대박 으악 대박 대박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오 망댕이네 오 대박 드디어 잡았습니다 밴댕이 밴댕이 대박 징그러 대박 징그러 오 엄청 큰데요 오 대가리봐 대가리 대가리장구 후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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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은 어떻게 빼죠 한 사짜는 되는거 같은데요 입질도 없었는데 와 이 새끼 입을 안 벌리는데요? 아씨 입을 벌려야지 바늘을 빼주지? 어? 아따 두렵게 못생겄네 우와 여러분 대박입니다 대박 우와 징그러 오우 이 망댕이 맞어? 우와 엄청 큰데요? 아 얼른 놔주도록 하겄습니다 잘 가거라 이 멍충이 빠져 여러분 보셨죠? 이게 진짜 찌리박의 실력입니다 아 오늘 엄청 추웠는데 고생한 보람인데요 아무튼 재미없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또 다른 포인트에서 찾아뵙도록 하겄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 추워 추워 추우지만 기분 추우다 아아아아아아아아 하하하하하하 해외에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